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풍원정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먼저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나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하이엔드 투자클럽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텔레그램 다운 안 받으신 분은 다운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제가 오후 방송이 끝나고 자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이슈 뉴스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만 보셔도 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자료만 받아보셔도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풍원정밀 보기 전에요 음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3일 합계 수익률입니다 자 6월 18일 그렇죠 그 다음에 19일 어제 그 다음에 20일 오늘입니다 자 3일 합계 수익률이 44.02% 입니다 자 이거는 단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단타라고 얘기 안하고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만 오늘만 15% 15% 수익을 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절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100% 100%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3일에 단기 매매 수익률이 44.02 합계 수익률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하고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라이브 코너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매일매일 영상 라이브 영상 업데이트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영상 18일 날짜일 거 19일 날짜일 거 아니요 그냥 오늘 날짜일 거 20일 날짜 거만 보시면 제가 이 모든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 수익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의 수익률은 저희 정의원방 5월달 5월 전체의 수익 종목 수익률입니다 5월달이 결코 시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겹치는 건 저희가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고 계십니까? 절대 혼자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오타니, 유현진, 메시, 코치, 멘토가 있습니다 혼자서는요 멘탈 관리 할 수 없어요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멘탈 관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멘토, 좋은 코치, 좋은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진짜 좋은 전문가인지 한번 수익률 보시고 또 제 방송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833-3313 또는 여러분 더보기 밑에 보시면 더보기 밑에 보시면 운영자 카톡 있습니다 그쪽 연락 주시면 여러분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월저민, 풍월저민 오늘 상한가 아 멋졌죠? 어떤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독점 깼다 아 이것만으로도 참 멋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FMM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OLED 제조 핵심 부품 파인메탈 마스크 품질 테스트 통과 9월부터 양산 시작 1DMP 석권한 FMM 시장 지각 변동 한 연간 수천억 원 수입 대체 효과 기대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일본에서 독점했던 제품을 풍원정밀이 일일이 독점을 깨버렸습니다 와우 멋있어요 멋집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22일 오늘이죠 삼성 디스플레에 따르면 풍원정밀은 올해 3분기부터 6세대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메탈 마스크 FMM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9월에 9월에 첫 발전 시작으로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와우 자 여러분 저희 풍원정밀을 응원하길 원해요 자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자 전세계 OLD형 FMM 시장 규모는 2022년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서 2026년에는 34억 달러 4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와 자 그래서 오늘 풍원정밀 어때요 그동안의 흐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흐름도 너무 좋았고 자 오늘도 상한가 와 진짜 예서프라이즈 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풍원정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 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거리량도 너무 좋죠 자 보유하신 분들은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네 수익 극대화 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최소 이 반 정도 13,000원 정도 13,300원 정도는 까지는 조정 왔을 때 또는 여러분들 여기 이 정고점 11,000원 라인 11,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예 11,500원이네요 11,500원 정도까지 그리고 13,500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잠시만요 자 이라인과 이라인 자 이라인의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또 새로운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원정미를 보유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텔레그램바 입장 네 커뮤니티 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상담문이 1833-34113 또는 더보기 밑에 운영자 링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의 주식 채널 이 하이엔드 투자클럽 중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클럽의 신동철 대표였습니다